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대학 일부 교수가 선거 개입을 위해 경찰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해당 교수에 대해 염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직원의 폐사를 종용했던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측에 강요가 있었다며 부당해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와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모두 거부하는 등 진정한 교육 자체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현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장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의혹의 핵심이었던 경찰 간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축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전북경찰이 전북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배송과 무고. 경찰은 A 교수가 당시 이남호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이남호 총장이 비리가 있다며 김 경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렸고 김 경감이 내사에 들어가자 다른 교수를 시켜 이 사실을 이메일로 교수들한테 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A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 한 사람이고 제 가까운 네 대분에게 그냥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보안을 칠 때 유지해라. 경찰이 전북대 교수 한 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북대 일부 교수들은 경찰이 윗선으로의 수사를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은 경찰청 본청 간부와 더 많은 교수의 개의 부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나 수사 축소 등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지난 연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직원을 뽑은 뒤 몇 달 만에 퇴사를 시켰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공사 측이 장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는 게 진호위의 판단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장애인 3명을 콜센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3명 모두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내면서 부당 해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가 A씨를 부당 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로 퇴직한다며 확인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공사 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치안은 수습평가 역시 장애가 있는 A씨의 낮은 평가 점수를 문제 삼아가며 해고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사직의 의사가 진위가 없다고 해서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본 거고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제하게 돼 있는데 그 서면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그리고 수습 중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부족한 배려도 지적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도 있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전기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구색만 갖춰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요금을 2km 기본요금 기준으로 현행 2,800원에서 17.85%인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시간 거리 요금도 35초 148m에 각 100원씩에서 33초 137m로 오르게 되는데 6년 만에 조정된 요금은 다음 달 초 적용됩니다. 김승환 교육감들이 진정한 교육자치를 요구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모두 거부하는 등 대정부 대응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교육자치 실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특별법 추진 계획안까지 마련됐지만 교육부의 실행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우선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지시는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기초학력 평가는 물론 교육부가 직접 시행해도 되는 사업에 대한 특결교부금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장학관을 교감급 이상으로 묶는 교육부의 인사 간섭을 폐지하고 현 교사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학 정책 그리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학 교육도 이제는 대학 자치 맡게 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정권에서도 평가 거부로 교육부와 마찰을 빚은 가운데 교육 자치에서도 전면에 나서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석이로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도 농정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건고추와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장목의 재배 신청을 접수합니다. 도는 시장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합친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최소 90%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지난해 도내에서는 214개 농가에서 1억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가래떡을 활용한 떡볶이 같은 전통 음식이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쉽게 상해버리는 떡을 위생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8개월이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을 물에 불려 가루를 낸 뒤 시루에서 쪄내는 전통의 가래떡. 명절 음식뿐 아니라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문제는 물에 불리면서 오염되거나 상원에 보관하면 쉽게 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농촌지능청 연구 결과 최장 8개월까지 상원에서 가래떡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쌀가루로 물에 불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가래떡을 식초 등에 담가 살균한 뒤 다시 가열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복합 유기산을 이용해서 적정한 pH나 농도나 적정 침지 시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초기에 미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고요. 감칠맛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생산 과정이 단순화돼 기존 가래떡 생산보다 수익이 배 이상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떡볶이 업체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상원 유통 과정에서 식중독 균이 발견돼 전량 폐기 처분되는 등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냉장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과감하게 절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새롭게 생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떡볶이 떡에 해외 수출이 용이해지면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쌀 산업에도 활로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잠정마을의 집단 암 발생의 근원지로 주목을 받아온 비료 공장에서 어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일부가 불에 타 암 발병 원인 규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불은 어제 오전 8시 반쯤 비료 공장 외부에 설치된 대기 배출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침 시간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자 장점마을 주민들은 경위 파악에 분주했습니다. 소방차 10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길은 1시간 20분 만에 잡혔습니다. 불뚝에 있는 부분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작업을 했으나 워낙 열기가 세서 불뚝에도 불이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공장시설 철거 작업 중 용접기에서 불똥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가야죠.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저 안에 청소하고 좀 가야겠네요. 불렀다고 하면 막 계속 들어가야죠. 비료 공장은 지난해 초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 낙찰받은 업체가 최근 시설물 철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오염원으로 지목받는 시설이 불에 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각종 암을 유발했고 악취를 유발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오늘 불난 대기 배출 시설이거든요. 이 자료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경찰은 작업 임부와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의혹을 받는 비료 공장 안팎에 각종 시설물이 방치돼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보궐선거 투표가 전주시 라 선거구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일인 오늘 전주시 라 선거구인 서신동 10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의원을 뽑는 전주시 라 선거구에는 민주당과 평화당 무소속 후보 3명이 출마했으며 유권자 3만 2천여 명의 7.38%인 2,400여 명은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가 손톱깎이를 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경찰은 유치장에 구금된 52살 안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손톱깎이를 돌려주지 않고 삼켜 병원으로 옮긴 뒤 수술을 통해 손톱깎이를 꺼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밤 군산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논뚜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선 7기 시군의 정책 경쟁이 치열한데요. 고창군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 미용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100세 어르신 마을 잔치, 노노카페 등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쳐온 고창군이 이번에는 이미용 카드를 지급합니다. 고창회사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미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6만 원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미용 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장원 갔다 와서 이발소 갔다 오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미용 어르신들 봉사하는 것을 저희가 시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읍시는 농촌 자살 예방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태인읍 6개 마을과 고부면 9개 마을 400여 가구에 농약 안전 보관함을 설치합니다. 마을 대표 15명을 생명 지킴으로 위촉하고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약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과 온화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농약 보관함 보급 사업이 농촌 지역 어르신 자살 예방 사업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업주가 아파트나 빌라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 비용의 80% 안에서 한 사람의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롤러 대회인 남원 코리아 오픈이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1,100여 명이 참가해 스피드와 슬라럼,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에서 매달 경쟁을 벌입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 KTX 김재역 정차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재지역 기관과 단체 대표, 기업인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출범식을 열고 KTX 김재역 정차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KTX 호남선이 익산역에서 끊겨 지역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일반 선로로 광주권까지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사량 상품권이 올 들어서만 1천억 원치가 넘게 판매된 가운데 추가로 1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는 70만 원으로 낮췄는데도 발행 석 달 만에 1천억 원의 상품권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시는 1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2019 익산 여성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서학동 사진관이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장용근 사진가의 개인전, 꽃, 잎을 전시합니다. 김미광의 감성 테라코타 봄전이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이 아이들 상상 속에서 놀다를 주제로 오늘부터 그림책 원화전을 선고입니다. 전주 시립 교양악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전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보석 대축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익산 주월팰리스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제49회 전라북도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늘부터 8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8개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내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선배와 소통하는 멘토링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읍시가 오는 6일 기적의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 선포식과 함께 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합니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1도에서 낮 기온은 13도, 익산은 영하 1도에서 13도, 동북과는 무주가 영하 4도에서 14도, 장수가 영하 5도에서 11도, 서해안과는 군산이 2도에서 11도, 부안은 1도에서 1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정읍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